안녕하세요. 유한타중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8월 16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광복절 휴일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시장 좀 많이 힘들었죠. 어젯밤에 미국시장 보고 저희 광복절 날 아시아권 시장 보면서 오늘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오늘 상당히 좀 시장 많이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아시다시피 지수가 계속 흘러내렸고 2600 이탈하면서 2580선 마지노선 깨지면서 이제 2550선까지도 깨지면서 지금 거의 오늘 예전 저점권이었던 2510몇대까지 왔다가 2525포인트에서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뭐 이제 와야 할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그동안 좀 과하게 달려왔던 부분들은 분명히 좀 덜어내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계속 테마 이슈 이런 걸로 계속 급등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제 에너지 소진이 되면서 그 에너지 소진으로 인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조정이 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정리를 해봐드린다라면은 뭐 아시다시피 좀 2차전지 대용주들의 좀 많이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었죠. 일단 지난주부터 계속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 계속 급락하면서 2차전지 섹터주들에 대한 압박도 좀 됐었고요. 오늘 조금 나온 뉴스 보면은 압박은 아니지만 테슬라가 또 중국에서 또 가격이나 하는 부분들 계속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자동차 섹터 쪽에서는 전기차 재고 이슈도 계속 있었고 전기차 부품주들한테 이제 오더컷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쪽 텍터주들의 좀 뭐랄까요 센치멘탈이 조금 꺾였다? 뭐 약간 그런 느낌 있었고 지난번에 강하게 오버슈팅 된 다음에 차액션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또 오늘 보신 뭐 첨보 같은 경우도 실적 미스라기보다도 뭐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다 이런 부분이라고 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 사실 전에 전해질 이런 쪽 애들이 실적이 좋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역시 좀 그거에 더 못 미치면서 많이 오늘 급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에코 프로라든지 그동안 시장을 리딩했던 대형주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지수 압박이 요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지수가 강하게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또 2차 전지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또 강하게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었고 뭐 나름 오늘 조금 잘 버텼다? 이런 쪽들이면은 동박 쪽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뭐 SKC라든지 솔루스 첨단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버텼고 앤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앤캠도 아까 기사 보니까 이제 미국의 트래시주인가요? 거기서 이제 인센티브 신속하게 제공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시작이 반등할 때 어느 정도 좀 연동이 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좀 나노신 소재도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빠지고 바닷건에서 좀 잘 버티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나 나노신 소재 뭐 이런 쪽들 좀 잘 버틴 종목들이 2차 전지 차후에 좀 반등할 때 어떤 모습일지 보시면 좋겠고 초반에는 장비주들도 워낙 강했었는데 후반에 다 밀려 내려왔거든요. 장비주들도 좀 나름대로 잘 버틴다 했었는데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다고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제 2차 전지주들 고정권에서 막 따라선 개인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신용 같은 경우 이제 뭐 반대매매에 다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왔고 그 다음에 뭐 CFD 계좌를 활용해서 샀던 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우르르 밀려 내려오면서 하락이 좀 더 가중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보면 뭐 에코프로 때문에 손해 많이 받던 해치펀드들이 에코프로한테 이제 2차 공매도 공격을 가한다 뭐 이런 기사가 지난주도 본 것 같은데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 또 이제 MSCI 지수 반기 리뷰에서 편입되는 이벤트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좀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그랬고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JYP 엔터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편입되고 나서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 종료와 함께 뭐 매도가 좀 나오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컨셉을 못 맞췄다 이러면서 급락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같이 포함되면서 전반적으로 거기 편입됐던 기업들이 대체로 좀 최근에 매물을 막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을 좀 주도하는데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또 자동차들도 좀 전반적으로 좀 약했죠. 자동차고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 이제 전기차 부품주들 실적 발표하면서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화신이 좀 실제 미스 나오면서 급락한 상황이죠. 이게 미스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높이 주가 이게 올라가 있는 상태 속에서 그거보다 못 미쳤기 때문에 차익실험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실적보다 먼저 가면 당연히 실적과 동행하는 상황까지 내려오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눈높이가 높아졌으면 그 높아진 만큼을 맞춰주는 실적이 나와야지만 올라간 주가도 정당화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면 당연히 그 올라간 주가가 정당화되지 못하고 최근에 뭐 아시타피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현대차그룹에서 이제 전기차 부품업체들한테 한 20% 정도 줄여달라 뭐 그게 일부 차종에 한한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부담이 된 상태 속에서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 부품업체들이 좀 많이 빠졌고 오늘 아진산업인가요? 그거는 엄청 많이 하락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저도 아까 뉴스 보고 알았는데 약간 횡령 이슈인가요?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겹치면서 오늘 시장은 좀 약간 업친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뉴스 나온 적들은 더 안 좋았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실적 발표 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 실적 이슈가 주가 급락의 주범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쉬었지만 그제까지 다 발표하고 나니까 오늘 다 반영이 되면서 실적 때문에 급락하는 오늘 보면 대체로 급락했다 그러면 아 실적이구나 급등했다 그러면 아 실적이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엄청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온 반면에 실적이 좀 미스난 기업들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렌택 뭐 이런 것들도 좀 실적 때문에 많이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 그 외에 뭐 다른 대부분이 다 실적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실적 이슈가 오늘 장애 좀 등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미스가 크게 난 기업은 없는데 또 주가가 오른 만큼 차익실현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차익실현 매도 없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실적 때문에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종목별로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아무튼 2차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주들이 또 역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상대적으로 좀 반도체가 선방을 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재고가 또 다시 늘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거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감탄한다 뭐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 이제 재고 또 다시 한 느는 부분들 이 부분 때문에 좀 부담인 반면에 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 중에 좀 좋았죠. 장 중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었는데 사실 어제 뭐 미국 시장 그제도 그렇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가 24일 날이죠. 그때 있게 된 23일인가 24일인 것 같은데 그때 있게 되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 계속 뭐 엔비디아 버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 최근에도 조정도 많이 깊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상향되는 그런 흐름들 뭐 전망 상향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항상 엮이면서 엔비디아의 강세가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들한테 영향을 줬다. 특히 있을 때 사우디에서 이제 반도체 사재기를 한다. 뭐 이런 기사 보셨을 것 같아요. 사우디드 뭐 AI죠. 생성형 AI 이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이쪽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면서 반도체가 계속 필요하다 보니까 고사양 고성능 반도체 GPU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걸 갖다 계속 많이 사들어가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쪽 섹터 주도를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면서 오늘 이쪽 섹터 주도들이 많이 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후공정 쪽들하고 이제 HBM 쪽들 네 이쪽이 많이 강했습니다. 오늘 뭐 STI 강했고요. 두산 테스나 상당히 많이 급등했었고요. 역시 또 한미반도체 뭐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그 외에는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강세를 보였고 뭐 PSK 홀딩스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오늘은 반도체 섹터 주들도 좀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괜찮은 기업들은 좀 반등이 좀 있었었고요. 지난 뭐 월요일날 실적 발표하고 급락했었던 ISC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반등이 나서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IT 섹터 주들도 전체적으로 실적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만은 다시 오늘 나왔던 호재도 영향을 많이 줬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뭐 싸이맥스도 좀 오른 것 같고요. 대체로 좀 빠졌던 쪽도 오늘 텔레칩스도 좀 올랐고 그렇죠? 좀 약간 뉴스나 이슈 나오는 반도체 쪽들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볼 만한 종목들은 있다. 한번 다시 한번 선별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그런 사우드 이슈라든지 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슈,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그동안 좀 많이 갔었던 중국 관련주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드린 것 같은데 이쪽에서 지금 급등이 나왔죠. 저희 못 만나는 사이에 뭐 월요일까지 해서 계속 급등이 좀 나왔던 상태인데 뭐 중국인들 단체 관광 풀리면서 제가 그날 수요일날 녹화를 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 때 나온 뉴스를 제가 못 봤었거든요. 못 보고 이제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은 잠깐 드리고 갔었었는데 그 다음날서부터 목요일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상태인데 계속 뭐 가장 수혜 많이 받는 게 결국은 면세점하고 카지노잖아요.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많이 온다고 해서 제가 타겟으로 잡았던 게 사실 롯데관광이었었는데 그게 많이 올라갔고 호텔실라도 많이 올라갔고 현대백화점 꾸준하게 좀 많이 올라갔었고요. 실적 때문에 많이 하락했었던 신세계도 좀 많이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오늘은 대체로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하락폭은 단연히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올라온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신세계도 그렇고 호텔실라도 그렇고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 다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카지노가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라다이스 롯데관광 개발 이쪽 가장 강한 모습이 오늘도 좀 이어졌다. 화장품 쪽에서는 대홍주 뭐 LG화학이라든지 아모레는 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다른 쪽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틴 것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좀 변동성은 좀 많이 컸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내수 소비 쪽들 장기적으로 좀 망가졌었던 종목들 쪽에서 최근에 좀 시세가 나오는데 그 내수 소비주들이 대체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지방공항들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증편을 해서 뭐 4,500회 이상 늘린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계속 공항 이용객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나마 좀 괜찮다. 특히 뭐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뭐 PF 문제 있다고 경기 안 좋다고 해외여행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중국도 우리나라만 풀어준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도 껴 있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좀 단체 관광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죠? 언제부터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거 사실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은 거의 한 6년 이상 안 왔던 단체 관광객들 문제 이런 부분들이 풀릴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해당 섹터 주들한테 희망이 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내수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실적 안 좋은데 그들이 오면 뭔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회로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들보다는 로컬 화장품 일부 그다음에 OEM들은 꾸준히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면세점, 카지노 이거 두 개는 거의 확실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행주들도 이제 흑자전환 계속하면서 연속적으로 관심은 계속 좀 올라가는 것 같고 항공은 지금 좀 환율 때문에 좀 힘들지만 환율만 조금 안정이 되면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아시다시피 텍스 리펀이랑 관련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결국은 중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돈을 쓰는 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면세, 쇼핑, 그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지노 카지노는 이제 계속 테이블 수 늘어나고 드로백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해당 주가, 해당 기업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흐름은 좀 더 연속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연휴 있잖아요. 명절 연휴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또 뉴스 나오면서 와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왔다 이러면은 또 그거 가지고서 또 이쪽 섹터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까지는 계속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지만 중국 내수가 워낙 안 좋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7월 달에 휴대폰 잘 안 팔리면서 휴대폰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중국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지금 테슬라가 계속 가격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던 사람들이 관망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테슬라 내리기 시작하면 다른 모델들 다른 회사 모델들도 내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구매를 뒤로 이연시키는 거죠. 소매자들은. 그런 효과들 때문에 뭐 약간 지금 가격 경쟁하고 있는 전기차 쪽에서는 약간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뒤로 이연되는 효과가 치킨게임을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라든지 이런 중국 내에서 소비 이런 쪽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기다리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기존에 약간 가전이나 최근에 건자재 이런 쪽들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은 중국 내에서 일정 부분 조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주택 착공이라든지 이런 거가 막 좋아진 건 아닌데 기존에 완성을 못했던 주택들이 다 완성이 되면서 입주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수요들 그래서 인테리어 자재라든지 중국 내에서 기본적으로 좀 좋아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요. 가전 수요도 좀 늘었던 부분들이 수치를 확인됐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의 그런 PF 문제 부동산 회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뭐 터진 지 꽤 됐죠. 계속 몇 달 전부터 하나 둘씩 터졌었잖아요. 뭐 헝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벽계원 같은 경우도 괜히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신탁 업체들도 좀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도 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뭐 중국의 정부가 개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금리도 지금 기습적으로 다시 내렸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은 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내수로 부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내수도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양이 잘 안 되고 그래도 금리를 계속 낮추고 그다음에 뭐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주택을 뭐 이제 투기하지 못하겠든 뭐 한 주택만 했던 뭐 이런 부분들도 완화해주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조금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중국에서 잘 고비를 넘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번에 터진 문제가 뭐 한 달 안에 뭔가 조금 해결책이 나온다라면 뭐 기간은 벌어놨으니까 뭐 괜찮아질 수 있다라면 더없이 좋겠죠. 사실 예전에 2015, 2016년도 그때도 항상 위험하다. 부동산 뇌간 터진다. 중국 터진다. 그랬는데 그때도 안 터지긴 했거든요. 그때 막 우리나라 뭐 추정 60분 같은 그런 것도 나섰던 것 같아요. 막 텅텅 빈 아파트들 막 나와가면서 그때도 뭐 일단은 잘 지내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요번에도 진짜 잘 넘길 수 있을지 근데 항상 아시잖아요. 경제학자들이 다음번에 뭔가 큰 사고 대형 사고 터지면 중국에서 터질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중국 부동산에서 터질 거다. 그거였었는데 아무튼 뭐 지금 그게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터지게 되고 그게 문제가 돼서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계속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면 글로벌 소비력이라든지 공급력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적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지금처럼 우려감을 잘 부식시켜줄 수 있는 해소 과정이 나타난다라면 또 한 번의 고비가 좀 넘어간다라면 시장은 좀 더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요런 저런 이슈들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사실 미국 지금 국채금리도 엄청 올랐거든요. 국채금리 지난번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고 뭐 은행들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고 뭐 경고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금리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채도 발행할 때 제대로 소화가 잘 안되는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시장이 뭐 자연스럽게 조정으로 갔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흔들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안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달러가 계속 강합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달러가 지금 오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1300원대 얼마죠. 아까 많이 올라갔었었는데 잠깐만요. 아까 제가 6원인가 오른 것까지 봤었었는데 네 그치고 딱 6원 올랐네요. 1336원 90전 한 1350원 정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이상 올라가면 또 모르죠. 국내도 정부가 개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일환자금 묶였던 거 그거 해제된 뒤부터 가파르게 또 올라가긴 했거든요. 뭐 수요적인 부분 분명히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가지 좀 변수들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율도 지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일단 달러가 계속 강세 보이고 있고 미국채의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 근데 뭐 중국 문제 터져서 다음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점에서 뭐 동결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연주 의사록 공개도 24일인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체크는 못했는데 어쨌든 의사록 공개도 있습니다. 그거 이후에 좀 시장이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저런 미국은 더 없이 좋지만 중국과 유럽이나 기타 등등이 안 좋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역시 미국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자유롭지 못해졌다.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라면은 시장에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의 최근에 소매 지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괜찮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시장이 기대했고 움직였던 부분들이 다시 또 중국의 발목에 잡혀서 변동성이 다시 또 생겨버리겠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좀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표들은 일단 견조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이제 나쁘게도 받아들였다. 좋게도 받아들였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미국 내 지표보다는 해외의 변수들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향후 좀 금리 결정하는데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뭐 시장이 빠져야 될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빠지는 빌미가 됐다. 예전에도 너무 시장이 조용했거든요. 이렇게 악재가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었는데 항상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뭔가 악재가 생성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부동산 문제라든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다시 또 조정으로 가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6월달에도 7월달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과 8월은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저도 뭐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그동안 또 아시다시피 막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잘 모르겠으면 내가 잘 아는 섹터만 원하는 가격에 왔을 때만 접근하시고 현금 일정 부분 유지하시라는 말씀도 계속 좀 드려온 대로 그렇게만 행했다라면 크게 좀 아마 문제는 없으셨던 것 같고 바로바로 손절하는 지금 시장은 수인하면 바로 매도하고 바로 손절하고 이렇게 좀 대응하는 시장이 맞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다음 주가 좀 전반적인 하반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곡점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은 일단은 오늘 아까 오후장에 좀 약간 투맥성 매도가 있었죠 포스닥이라든지 개별주들 2차전지 포함해서 웬만한 종목들 거의 투맥성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이 빠진다라면 내일 아침에 좀 더 하락을 해서 반대매매 물량도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더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제 고객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것들이 엄청 적었다 옛날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쯤 되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조금 뜨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좀 장중에 계속 정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보임한 12시 반에서 2시? 그때쯤에 많이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그때 나오는 물량들을 잘 체크하시는 것도 또 가격대를 체크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조금 시장이 조정받아야 될 때 조정받을 빌미가 생겨서 조정을 받았고 그 빌미가 이제 뭐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랑 비슷하다 다들 얘기하잖아요 2015, 16년 때 그때랑 비슷해요 막 다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너무 똑같아요 뭐 이러면서 그때처럼 되지 않겠어요 다들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그때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시장이 그대로 흘러간다라면은 또 시장에 있어서는 또 뭐랄까요 돈을 굴리는 입장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라든지 또는 매수하는 입장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랑 다들 비슷하다 비슷하다 뭐 지금이 제일 탈출해야 될 초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팔려면 빨리 팔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2600 깨질 때부터 팔았어야 돼요 팔 거면은 이제 와서 판다 그러면은 약간 타이밍적으로는 물론 종목별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수로 봤을 때 타이밍적으로는 아직 아니다 오히려 다음번 리바운딩 할 때 매도의 기회가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종목별로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종목별로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초전도체밖에 없는데 탈출하라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좀 초전조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극단적이란 말이죠 그 초전조체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도 상한가를 가고 우리는 그 뭐냐 초전조체 관련한 전선을 개발한 적도 없고 연구한 적도 없다 이런데도 오늘 뭐 LS전선 아시아 막 상한가 가고 그죠? 뭐 그러니 뭐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겠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전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리라든지 이런 쪽들이 지금 초전조체랑 엮여서 가고 있고 뭐 일부 아시잖아요 초전조체 누구누구누구 정해져 있는 일들도 계속 가고 이런 쪽으로 쏠림 현상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는 빨리 빠져나오면 돼 2주 안에 발표 안 됐으니까 2주 안에 잘 털고 나오면 돼 이런 생각으로 몰려가서 투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성행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기사도 뭐 이론적으로는 뭐 맞는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또 나오니까 그거에도 연동하기도 하고 저는 이쪽은 문외학이니기 때문에 제가 뭐 공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잘 모르기도 하지만 뭐 그냥 트레이딩으로 재미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매매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뭐 트레이딩 투기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쪽들을 많이 매매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도 또 시장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이복형 금감원장이 불법 주식 리딩방 1000개나 있다고 그거 뭐 단속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개별주들이 더 빠졌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고 투매성 매도도 있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사 제가 봐도 그 불법 리딩방 조사랑 관련된 것도 일부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결합이 되고 뭐 신용담보부종이 나오는 부분들도 결합이 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은 좋은데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생긴 데다가 최근에 신용등급 강등당하면서 국채금리 올라가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러가 강해지는 부분들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쳤고 지금 한 제가 알기론 한 3주째인가요? 3주째 지금 신흥국 아시아권에서 자금 계속 이탈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자금들 이 부분들은 뭐 대만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계속 있다는 자금이 조금 이탈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이 자금이 이탈되는 부분들이 멈추는 시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봤을 때 아침에 봤을 때 한 7천억대 이상 나갔다라고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보다 더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을 더 한번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최근 며칠 동안 나간 게 그 정도라거든 그 3주 동안 나간 게 아니라 최근 며칠 동안 나간 게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나간 것만큼 더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더 챙겨보면서 대응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런 부분들 시장 미국 시장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었던 부분들 지금 시장 상하가 연계되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 일단은 지수의 급락의 원인은 2차전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2차전지가 앞으로 어떻게 해주느냐가 지수에는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 일단 2차전지가 더 추가락만 안 한다라면 2차전지에서 나왔던 수급들 수급의 쏠림이 다시 수급의 분산으로 나타나면서 다른 섹터주들이 가고 또 수급이 초전도체로 가면서 그쪽에 급등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반도체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 속에서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해서 호재가 나오면서 좀 반등을 한 상태 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시장이 어수선하면서 변동성 많이 커진 상태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여기가 또 저점이 될 수도 있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가 시장의 터닝에 있어서 추가 하락이든 반등이든 간에 중요하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각 종목별로 이슈 뉴스 나온 것들 위주로 급등락이 있었잖아요 실적 나오면서 실적 잘 나온 것들 위주로는 좀 급등을 하고 반대인 경우는 좀 급락을 했었던 상황이다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시장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수급의 쏠림도 있고 환율 강세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도 있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급등했었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눈높이에 맞게 주가가 오른 거에 맞게 실적이 맞춰지지 못한 쪽에서 또 급나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항상 시장 그렇습니다 과하면 덜어내고 모자르면 채워주거든요 내수 소비주들도 너무 모자랐기 때문에 채워주는 부분들 2차 전지나 그 외의 것들도 너무 넘쳤기 때문에 덜어내는 부분들이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과도 미국과도 연관이 없는 섹터를 찾으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되겠죠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 뭐 신테카바이오라든지 중외 제약같이 이런 쪽들이 조금 많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저 엔케이맥스도 예전에 관심종목으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뭐 자회사 나스닥 상장 확정되면서 장중에 급등하기도 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주들은 좀 선별적인 흐름이 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아무튼 간에 경기와도 무관하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 미국이랑도 크게 연동하지 않지만 세계 전세계 테마가 이제 비만 당뇨 테마이기 때문에 이거와 연동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 괜찮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액티브형 ETF가 바이오 쪽에서 출시가 됐고 삼성 코엑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17일 날 타임폴리오가 있고 30일 날 또 신한 쏠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의료기기 쪽들이라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스케줄에 맞춰서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계속 좀 잘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시장 변동성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래도 가장 수급이라든지 상황상 괜찮은 쪽이 제약바이오, 비만 당뇨 세탁 쪽들이다 의료기기 쪽들이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조정 많이 받고 같이 반등해서 반도체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고사양, 후공정, HBM 이런 쪽들은 계속 시장에서 꾸준히 관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은 그냥 중국에서 뭔가 파는 기업들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단체 관광을 오면 없던 수요가 생기니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보내 면세점과 카지노 그죠? 백화점, 명품관 있는 이런 쪽들이 1차적으로는 좀 수혜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 갤러리아도 면세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품관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오늘 좀 조정받았지만 가격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계속 올랐죠 그 다음에 롯데쇼핑도 오늘은 빠졌지만 어제는 좀 반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호텔실라 신세계 강했고 그죠? 요런 부분들 카지노도 마찬가지 요런 쪽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오늘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면 가격대는 다시 또 메리트가 있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지수 조정에 시장이 눌려버리면 아무리 좋은 종목들도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얼마나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해주느냐 반등을 못하더라도 자리를 잡아주느냐가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지수는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은 서두르기보다는 그 뭐랄까요? 과잉되게 올랐던 부분들을 덜어내는 과정 속에서 급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덜어내고 바닥을 좀 확실히 잡는 걸 확인하고 가는 전략이 일단 좀 맞겠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기보다는 기다리고 기다려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원하는 섹터와 종목을 들어가는 전략이 지금은 맞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순환매가 있었고 섹터별로 거의 다 대부분 돌아서 더 이상 테마가 있을까 하는 정도였거든요 초전조차까지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으려고 할 거고 새로운 수급을 좀 기다릴 거고 달러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기를 좀 기다릴 거고 이런 부분들 약간 좀 기다림의 시간이 당분간은 나올 수도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 중에서 최근에 좀 좋았던 종목들 그 다음에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대로 면세점 카지노 국내 소비와 관련된 최근에 보시면 음식류 세타주들 너무 좋잖아요 그 전에 엄청 빠졌었잖아요 뭐 지금 뭐 불닭볶음 때문에 삼양식품 빙그래도 실적 좋았고요 그죠 농심도 많이 갔고 최근에 오리온 롯데체성도 많이 갔다가 조종 받긴 했습니다만 많이 갔고 제일재당도 마찬가지 그래서 최악의 음식류 세타주들도 뭔가 알고 봤더니 실적이 좋더라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시장이 그동안 좀 안 바라보던 쪽을 다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다시 봐야 된다 시장이 조종이 왔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최근에 움직였었던 종목들은 다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도주였다가 선조정 받았던 반도체가 오늘 좀 일부 반등을 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지 여부는 좀 더 체크해 봐야 되고 지수를 살리려면 2차전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못 올라갈 때 다른 섹터가 대장으로 나서는지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환율이라든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지 여부는 중국 쪽 안정화되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국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었는데 이 터지는 문제가 중국 내에서 잘 조절이 돼서 잘 안정화가 될지 여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좀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미국은 너무 좋고 중국은 안 좋고 미국이 계속 중국을 못 살게 군 것도 일정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미국이 못 살게 군 건 아니니까 부동산 문제는 예전부터 중국이 끌어안고 있었던 문제들이었고 그 심각성은 지금 1, 2, 3선 도시로 봤을 때는 1선 도시보다는 2선, 3선 도시들이 조금 더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신규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점점 점점 둔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로 일단 중국의 경기에 대한 부담 중국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에 있어서 경기, GDP라든지 기타 등등에 있어서 거의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지다 보면 중국에서 더 큰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 해결 과정을 확실히 조금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안 그래도 내수 소비 안 좋은데 이 부동산 문제까지 터지면 중국인들은 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죠? 이 부분 아까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는 안 사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더 싸질 것 같으니까 안 사는 문제가 되겠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을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 이어지느냐 이 부분도 계속 국내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화학주를 비롯해서 가전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기타 등등 중국 관련주들이 다 안 좋은 것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미국만 바라보는 섹터들 보다는 중국을 바라보는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국내도 지금 여러 면에 있어서 경상수지 적자라는 부분들 이런 GDP도 안 좋은 부분들 일본보다 성장률도 추월당할 판이라면서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결국은 중국도 미국도 다 좋아져야지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만 바라보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서 도움을 받았던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는 반면에 중국으로부터 딸을 당하다가 이제 중국이 조금 보살펴줄까 뭐 약간 이런 뉘앙스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우르르 이동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죠 일단은 중국도 빨리 부양을 해야 되니까 돈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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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다시 한번 단체 관광을 열어줬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뻐서 우리만 열어준 건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비 위축 과정 이후에 소비가 정말로 늘어나는지 여부 계속 좀 챙겨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시장은 기대치에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 기대치에 먼저 움직였다가 아니면 그 다음에 결과는 안 좋을지언정 일단은 앞만 보고 달리는 시장인 상황인 거죠 그게 바로 초존도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답 나오려면 2주 걸린다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 거잖아요 암튼 이런 현상은 솔직히 좀 지향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시장이 정말 투기적인 시장이다 보니 뭐 저도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뭐 기업들을 뭐 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기업들이 이상한 종목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의 하나의 현상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 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정도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은 트레이딩 반등이 좀 나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현금 비중 일정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주도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 빠졌을 때 한번 내일 아침에 어느 정도 빠지는지 보시고 오늘 아침 저점권 내지는 오늘 종가가 저점으로 끝난 기업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뭐 보시는 기술적인 지지선을 조금 활용하시면서 시장 좀 접근하시는 전략도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 또 위클리 없이 만기니까 내일 좀 흔들어 버리면 좀 단기적으로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뭐 물론 이게 아니라는 생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물론 중국이나 미국의 흐름도 좀 중요하겠는데 일단은 주가가 단기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좀 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 말씀드렸던 대로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다 급등 아니면 상한가에 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신성 델타테크나 뭐 독성도 그렇고요 파월로직스도 마찬가지 뭐 인지콘트롤 수도 합류하는 것 같고요 상당히 많더라고 해 보니까 모비스도 마찬가지요 대단한 것 같아요 선암도 많이 빠졌다가 또 올라오더라고 해 보니까 아무튼 테마주들의 오늘 향연이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뭐 초반에는 뭐 다 실적 때문에 변동성을 좀 보였던 종목들도 나중에는 다시 또 이제 내려오고 이러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종목들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은 그나마 좀 버텼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대응 전략 좀 드릴게요 지수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2650선 정도 여기 저항이죠 그죠 여기 보시다시피 요 가격대에서 지금 좀 저항이 들어왔는데 아이고 야 잠깐만요 아 예 지금 펜을 못 쓰게 됐네 여기 기회가 없네요 그냥 일단 그냥 제가 요 손으로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기 요 때죠 요 때 2650선 넘어섰다가 60선 정도 갔다가 이제 빠지는 상태가 되겠는데 이때 저항은 어디다 여기 저항이잖아요 이쪽 편 저항 그죠 22년도 4월달에 반등 실패하고 급락하기 시작했던 부근에서 다시 또 이제 막힘 현상이 나타났던 상태고 지수가 이제 좀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지수가 쭉 올라왔던 거는 2차전지의 힘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그 힘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요기다가 좀 지지선을 좀 그어드리고 갔잖아요 오늘도 거기서는 좀 대충 반등이 나온 것 같긴 해요 오늘 2520 요기가 2515 정도 되거든요 요 저점이 그러니까 그 가격대는 오늘 일단은 좀 지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3일 동안 어느 정도 좀 거래가 막 줄지는 않았는데 거래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팔 사람들 급하게 팔 물량들은 조금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다 내일도 이제 여기 2515를 잘 지켜주고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느냐 하겠죠 뭐 최악으로 빠지면은 저희가 여기 생각하는 부분들 요 가격도 생각해보지 않을 순 없습니다 2480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요 정도를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일단 그어놓도록 할게요 네 2470 80 요 정도가 최악의 구간이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간대에서 이 구간대에서 잘 지지가 되는지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요 가격대 그죠 거기서 좀 지지가 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520 그죠 2515대가 여기 저점이었으니까 한 2520 선 정도 지지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지금 21선이 꺾였단 말이죠 이게 급락이 나올 때도 뉘앙스가 있는 게 여기서 이제 가다가 탄력을 잃고 이제 꺾였는데 지금 21선과 61선이 아직까지 데드크로스는 안 났어요 근데 빠르게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못 올라가면은 데드크로스가 나겠죠 대신에 이제 61선이 우하향으로 전환되지 않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로스가 나더라도 반등의 기회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61선까지 우하향으로 전환되는데 21선이 데드크로스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제도 보시면 아침에 61선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금요일날도 은봉 맞고 내려오면서 61선을 겨우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면 이때부터 관리가 했어야 돼요 2600 깨지면서 2580선 정도 거기서 달랑달랑 붙어있고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아침에 61선 못 넘고 2580 못 넘고 쭉 밀려 내려왔을 때 아 이거 좀 문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술적인 대응하신 분들은 대응하시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3일동안 하락했고 일은 벌어졌고 그 다음 전략은 뭐다 반등하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2500에서 90선 정도 네 여기 이제 저항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500에서 2580에서 2590선 정도 요 가격대 정도 되겠는데 그 가격대가 이제 저항대가 됐기 때문에 2580 선 정도 강하게 돌파 못하고 되밀린다 라면은 일단 시장에 좀 단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 내지는 하락 박스권 네 요렇게 움직일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수 관련 주도로는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박스 흐름 속에서 여기 지지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가격대 되게 중요한 가격대라서 뭐 러프하게 보면 2500이지만 한 2520 정도 요 정도를 계속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일 아침에 빠지더라도 빠르게 올라와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뭐 좀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했을 때 2600 그러니까 뭐 2500 아까 80 90 말씀드렸잖아요 강하게 재돌파하지 못하면서 뭐 외국인매도 나오고 기간매도 나오면서 시장 대밀린다 그러면 그때는 반등을 이용한 리스크 관리 이때는 저는 중요한 거 같아요 지수가 올라와서 2580에서 2590 2600선 정도 내지는 2580 선 에서 2600원 사이 정도 들어오면 일단은 내가 생각한 목표치까지 왔으니 팔고 좀 눈치를 보다가 뭐 여기 지금 여기 하락하면서 생긴 갭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550 60 여기가 좀 저항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요 가격만 메꾸고 다시 빠진다 라면 오히려 오히려 밑에서 통통통 튀기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2550 선 에서 60 선 여기 갭 메우고 다시 내려오는지 아니면 갭 메꾸고 그냥 바로 슈팅 가서 2580 에서 2600 선 정도 가면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수관련주들이라면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완벽하게 조정을 받고 지지선 확인하고 재밌어하거나 아니면 2600 선 돌파하고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외국인 돌아오는 거 확인하고 달러 인덱스 안정화되는 거 확인하고 다시 사는 전략 그게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지수관련주 지수로는 그렇게 조금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수가 추가 하락을 안 한다면 개별 종목들한테는 기회도 올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오면서 차트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모양새가 조금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동안 시세냈던 것들 다 많이 밀리고 모양새 안 좋아졌던 것들이 좀 많아서 시장이 당분간은 막 이렇게 마냥 쉬운 시장은 아닐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추가 하락하면 단기적으로는 낙폭가 되었다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것까지는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도 아시다시피 2차전지들이 워낙 많으니까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그때 좀 선을 좀 많이 지저분하게 그어놓긴 했었는데 계속 이제 여기 장대 은봉 안에서 계속 놀다가 이 장대 은봉이 이탈되면서 오늘 빠진 거잖아요 이 은봉을 이탈하는 가격대 보시면 이제 900선 정도 대충 되겠죠 이게 깨지면서 하락했고 코스피처럼 뭐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역시 이제 여기 여기도 아직 코스닥도 60에서는 빳빳하게 살아있는 상태고요 5일선이 이제 하락하는 상태 60일선이 20일선이 꺾인 상태 역시 이렇게 되면 60일선이 살아있어서 다행히 중기 추세는 괜찮지만 단기 추세는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반등을 하게 되면 거의 900에서 910선 정도 강하게 돌파 안 나오면 일단 여기서도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이 되겠죠 그리고 반등할 때마다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보시죠 그러니까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이런데 고점이 계속 반등하고 하락할 때마다 낮아지고 있다 저점도 왠지 낮아지고 있는 느낌 보이시겠죠 뭐 어느 정도 옛날 저점은 안 깨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코스닥도 직전 저점 부근이 880선 언저리에 있다 보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만약 반등이 원하지 못하다라면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좀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 860선 정도는 웬만하면 좀 화해하지 않으면 좋겠다 요거 깨면은 조금 모양 안 좋다 요거 터치하고 반등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900선 전후에서는 다시 또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상반기에 에너지 소진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하반기에 시장을 방향을 전환해서 가려면은 에너지를 다시 응축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글로벌 흩어져 있는 악재들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종목을 하나하나 좀 찍어드리진 못하겠지만 현대백화점 신태계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요쪽들은 조금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조종시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많이 올라왔던 반도체들 다시 살아나는 쪽들 있잖아요 뭐 한미반도체나 에스티아이나 두산테스나나 요런 것들 아직 좀 조종 최근에 많이 봤고 반등 시도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오늘 저점권 이탈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조종이 나오면 좀 체크는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좀 잘 가다가 실적 때문에 좀 빠졌던 종목이라든지 시장 흐름 때문에 빠졌던 종목들은 역시 최근에 찍었던 지지선대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상태라면 아까 섹터별로 종목별로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서두르지는 않대 원하는 저점에 왔을 때는 새로운 종목을 사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 최근에 급락전에 시장 주도주였던 바이오 섹터 주도를 선택하시는 게 좀 편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고사양 관련된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내수 소비 중에서는 면세점 카지노 섹터 쪽들 이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과 전혀 관련 없는 제약 바이오 섹터 주도의 흐름도 계속 좀 유념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약 바이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일하고 30일에 또 설정이 되거든요 액티브형으로 그러면 또 사들어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의 주도력을 갖고 있었던 조정을 받았지만 그런 종목들은 내려오면 다시 또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게 다 비만 당뇨적이다라면 대원제약 저는 대원제약도 계속 좋게 보여서 말씀드리곤 있는데 요런 부분들 대원제약 요런 부분들 좀 조정은 있었어도 라파스도 추가 하락이 나와서 한 60일 선 부근까지 내려온다라면 가격 메리트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엔케이맥스는 이거 제가 되게 바이오 중에서 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데 이제야 오늘 거래 실림에서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변동성이 있어서 16,000원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0원 네 전후로는 다시 또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 최근에 세포치료와 관련되어 이거 이제 뭐 기사 보셨을 것 같아 일본 가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첨생법 이거 관련돼서 최근에 뭐 티슈진이라든지 뭐 네이처셀인가 그것도 한번 급등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못했었지 어 뭐더라 LNK LNC 바이오인가요 아 그건 아니지 그거 말고 아 뭐더라 있었는데 암튼 뭐 기타 등등 NK맥스도 NK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올해 학회 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임상들도 괜찮고 그래서 NK맥스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까지 오늘 거래까지 터졌기 때문에 앞에 매물을 좀 잘 받아냈다 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할 땐 15,000원 언덕권으로 혹시 내려오면 한번 NK맥스도 관심 갖고 보시면 하겠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는 뭐 당뇨자만 들어가면 막 계속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보는 것 중에서 이게 요것도 당뇨병과 관련되어 있는 그 GLP-1 기전으로 되어 있는 그 약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는지 개발하고 있는지 제가 사업보고서에서 봤거든요 그거 있는데 뭐 실적이 좀 괜찮아서 오늘 좀 올라왔어요 근데 얘도 그거에 좀 해당될 수 있는데 시장이 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HLB 제약도 뭐 최근에 시장 흐름상 놓고 본다라면 오늘 저점권 12,000 한 800원 정도 손절손으로 놓고 한번 요것도 챙겨볼 만하지 않겠나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좀 많이 빠진게 잘 가려다가 많이 빠진게 3,000당이잖아요 요것도 다시 또 61선 정도까지 내려오면 다시 좀 가격 메리트 볼 수 있겠고 원래 좀 오스코텍도 그 뭐죠 ETF때문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 보악권에서 잘 버텼거든요 요것도 추세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한량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21선이랑 이격조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역시 좀 봐야되겠죠 네 다 마찬가지죠 환미약품도 위에 딱 눈에 보이는 34만원에 저항 받았잖아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61선 21선 생각하면 한 30만원 네 요정도가 지지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미약품도 계속 관심있게는 보셔야 되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많이 올랐죠 신테카라든지 중해제약 이런 것들도 계속 지금 가고 있죠 상대적으로 먼저 갔던 루닛이라든지 JLK는 오늘 많이 급락한 방면에 중해제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신테카 같은 요런 쪽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요런 부분들 좀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고 아 제가 드림텍은 예전에 말씀드리고 많이 올랐다가 다시 빠졌는데 드림텍도 제가 생각할 때는 11,000원 밑에 내려오면 1,500원 정도 지지선으로 해서는 다시 또 가격 메이트가 생기거든요 11,000원 깨는지 여부 좀 요번주 챙겨보시면 좋겠는데 이 기업도 괜찮은 기업이고요 10월 20일 합병 생각하면 변동성 충분히 좀 활용해 봐야 되지 않겠나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 때문에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을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 11,000원 중심으로 해서 요 부분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뭐 펄어비스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48,000원만 안 깨지면 계속 펄어비스는 갖고 갈 생각이고요 요거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번에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긴 했지만 계속 6만원에 막히고 있잖아요 6만원이 뚫어지면 뭐 다른 세상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요쪽도 좀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만 5만 2, 3천원대 안 깨면 펄어비스도 계속 관심권에 놓고 좀 보셔도 되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엔터주들은 뭐 실적 워낙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뭐 컨셉 미스 이런 부분에서 좀 빠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고 뭐 컨텐츠류들은 워낙 잘 가지도 못했었다가 잠깐 중국에 대한 살짝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다시 빠졌는데 뭐 드라마와 관련되어 있는 쪽들은 좀 조정씨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뭐 컨텐츠리 중앙도 그렇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뭐 에이스튜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조정 받을 때 조금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텔실라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세 살아있거든요 밀리면 오늘 저점 기준으로 해서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봐주시면 좋겠다 요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라다이스 아니죠 이게 아니지 네 파라다이스 요것도 마찬가지 오늘 잘 버텼죠 롯데관광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매물대에 있지만 뚫을 수 있는 힘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쵸 신세계 그쵸 현대백화점 다 요쪽들이 가장 수혜 보는 애들이니까 계속 면세 카지노 요런 쪽에선 보셔야 돼요 글로벌 네 글로벌 택스프리도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국인이 단체 관광이 정말 얼마나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던가 요번 중국 명절 연휴 이런 부분에 맞춰서 단체 관광 많이 들어온다라면 그때 한 번 더 시장이 그것만 지금 노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계속 좀 유효하겠다 다만 이제 이격이 좀 많이 있는 종목들은 이격조정도 살짝 대비해야 되겠지만 대체로 방금 말씀드린 중국 관련 면세 카지노 쪽은 오늘 찍었던 저점 네 그 부분이 기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안 깬다라면 긍정적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음식료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롯데칠성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 발표하고 반등했다가 지금 조종 살짝 들어왔는데 이제 20에서는 터닝에서 올라오고 60에서는 하락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완만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롯데칠성도 13만원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 보이면 조금 긍정적인 방향성 전환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시면 오리온 같은 경우도 조종 받고 있긴 하지만 11만 5천원 정도 조금 지지선이거든요 이것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거 챙겨 다만 이제 60회선이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완만하게 돌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농심도 이렇게 고점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농심도 지나고 보면 라면 가격 같고 변동성 보일 때가 그랬었죠 그렇죠 사명식 부문 아시다시피 어저께 상처 썼죠 그리고 또 이제 상처 맞죠 그리고 나서 오늘 고점 찍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완만하게 박스권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 이렇게 급등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빙그래도 네 이렇게 고점 찍고 이렇게 음식료 섹터 주들은 좀 바닥에서 돌아가면서 시세들이 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상대적으로 덜 난 것들 좀 찾아보시면 좋겠죠 제1재당도 이것도 진짜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바닥은 좀 대충 나온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기 박스권 좁은 박스권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 상단에서 좀 저항 나올 수 있으니까 200일에서는 좀 조심하시고 나중에 좀 눌림목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간에 먹는 것들 음식료들 이런 것들도 수혜가 될 수는 있긴 하니까 다만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원자재 가격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나중에 좀 도움이 좀 나오면 오히려 좀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내수 소비주들 전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한미반도체 네 이쪽도 마찬가지죠 급등하고 지금 박스권 상단 쪽으로 다시 또 이제 조종 속에서 좀 이동이 있었고 네 STI도 지금 조종 받으면서 어느 정도 지지선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 오늘 두산 테스나가 좀 좋았었죠 여기도 좀 추세 상단 쪽으로 뚫런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요거가 지금 아슬아슬한 자리에 조금 걸렸더라고요 요게 만약에 내일 좀 반등하면 오늘 찍은 저점이 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변동성은 되게 좋은 편인데 일단은 조금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반도체 워낙 다 좋으니까 지금 보시면 좋겠고 로봇들이 조금 많이 빠졌죠 레인보우가 근데 이것도 어차피 이격 20회선이랑 이격이 줄어든 상태니까 12만원 기준으로 해서 사실 레인보우는 차트 보시면 쌍봉이 됐잖아요 쌍봉 쌍봉 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조정 받으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보면은 레인보우도 그렇고 뭐 뉴로메카 뭐 SBB, SPG 이런 거 잘 가다가 지금 다운을 많이 무너졌잖아요 상대적으로 로봇스타 로보티지가 덜 올랐기 때문에 덜 빠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그렇고 인공지능도 뭐 솔트룩스도 꾸준히 나오면서 변동성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 상대적으로 인공지능도 좀 많이 빠졌는데 네이버가 24일날 발표하니까 오히려 좀 네이버 조금 공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네이버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딱 20에선 찍었단 말이죠 그죠 20에선 찍었기 때문에 네이버도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18,000원이 오늘 저점인데 이거 안 깨는 수준이라면 한번 관심 가져 봐야 되지 않을까 또 혹시 압니까 하이클로버 엑스가 엄청 히트가 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고분 분들 좀 생각해보시면 저는 뭐 대형 주단에서는 좀 네이버한테 관심도 조금 필요하겠다 상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수급 흐름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바닥에서 뭐 엘지전자 삼성전기도 좀 맥이었고 최근에 반등했던 엘지 이노텍도 다시 좀 조정받는 분위기고 일단은 이런 가전 휴대폰 요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은 지금 다 맥이 없습니다 중국 소비가 막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을 조금 봐드리긴 했는데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기존 대장주와 최근의 주도주들 시장 추가 조정 나오면 단기 관심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은 좀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급등하면 팔고 급락하면 다시 사고 이게 말은 쉬운데 좀 어려울 수 있긴 하겠지만 좀 종목소를 슬림화 시키고 현금 비중 늘리고 그런 상태 속에서 기회가 오면은 잡아서 내매하는 전략 요런 부분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당분간은 조금 대응하시면서 시장의 수급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압제성 이슈들이 해소되는 시간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얘기 또 한 것 같긴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다 답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3일 연속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혹시라도 조금 오늘 밤 미국 시장 때문에 빠진다라면은 내일 아침에 또 단기 트레이딩 매수 기회가 종별로는 올 수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많이 빠진 2차전지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그게 못 갈 때 다른 쪽에서의 반등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요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환율 외국인이 돌아오느냐 마느냐 요게 항상 좀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의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보긴 합니다만 하여튼간 악재가 없던 시장에 새로운 악재 같은 오래된 악재가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다는 점 요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시황 위주로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요 대응 전략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좀 시장 좀 무리하지 마시고 시장 조금 변화하는 거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시장 좀 대응하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좀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의 스트리트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며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정기법 껍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